제가 요새 노래 부르는.. 아! 퍼펙트 해? 퍼펙트 어때? 좋아요 좋아요 살짝만.. 좋아할게요 제가 요새 이 노래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.. 이 노래를 연습 좀 했어요 형 노래 부르는 거 들어봤는데 아.. 역시..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.. 네.. 아니.. 뭐.. 이게 아니고 이번엔 노래 부르는 것 같고 부끄러우면서 부끄러우니까 그 네이로 잘 했었는데도 부끄러워 아멘 예이 아 아직 안 끝났어요 예이 와 형 왜? 너무 멋있었어요 와 솔직히 형 들어와서 한 건 했네요 아주 좋은데요 아직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막 팬들께서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고 아 왜 죽을래 그게